기본적으로 이번 캠프 운동 신경이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에서 운동으로 유명하신 분들 둘이서 팀을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헌, 송민호 앞으로 은지헌, 송민호 앞으로 A매치죠? 아 진짜 되게 귀찮아 가르샤데 레알이네 아니면 하나빼기 해볼래요? 아 그럴까요? 오케이 가위바위보이요 하나빼기 잘 뺐다 50대 50이었어 자 송민호씨 선택해주세요 전 그러면 운동신경이요 감각 철도적인 감각이죠 모든 감각 밸런스적으로 제일 뛰어난 건 수근형이죠 하나 둘 셋 귀환형 같습니다 축구 아 이거 완전히 최고 친구 피우 살짝 서오면서 정돈어 지금 편의한다 그러면 우리 오랜만에 수근이 형 가겠습니다 오 용왕님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환상의 꿈이로써 에이 그런 거야 저걸 왜 그러지 피우야 너 초조하지 지금 피우는 기분이 나쁜 게 지금 피우는 기분이 나쁜 게 자기를 두고 이렇게 고심하는 민호가 지금 왠 짜증이 난 거야 오케이 아 떨리는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하네 완성시키겠습니다 고동이 형 고동이 형 야 야 코야 잘 왔어 가만히 있으라며 가만히 있으라며 가만히 있으라며 가만히 있으라며 왜요 가만히 있으라 했잖아 아이고 조카 아이고 조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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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은 잘 하셔야 돼요 자 가자 피우 표정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? 피우야 우리가 싫어 어 그래 얼굴 빨개졌어 아 여기 얼굴 빨개졌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 근데 찝찝하니까 웃어줘 웃어줘 너무 좋은 것 같아 너 때문에 으으윽 지금 내 심장이 미친 것 같아 음 으응